영어 한글 옛이야기 구 노래 주머니 견우와 징녀 옴기니 조영실 그리니 박철민 미디어 창비 English Korean Folk Tales 9 Pouch of Songs Cowherd and Weaver Girl Translated by 조영실 Illustrated by 박철민 미디어 창비 이야기 하나 노래 주머니 Folk Tales 1 Pouch of Songs 어느 마을에 목에 커다란 혹이 달린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영감님을 보면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어 했어요 혹부리 영감님 혹자로 뒤롱뒤롱 목에 달고 나왔네 Here comes an old man the lump on his neck dangly dangling 어른들도 영감님을 보면 이름 대신 혹부리 영감이라고만 불렀죠 혹이 달린 영감님은 속이 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도 오래 겪다 보니 차차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혹이 만져질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어떻게야 이 혹을 떼어버릴 수 있을까 How can I get rid of this thing? 하루는 영감님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까지 갔더니 산을 내려오기도 전에 해가 저물고 말았어요 어두운데 험한 산비탈을 더듬어 내려오려니 영감님은 허리와 다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무쯤을 내려놓고 풀밭에 앉아 쉬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좀 누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저쪽에 집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다 무너져가는 빈 오두막이었어요 영감님은 그 빈 집으로 들어가 들어 누웠습니다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었어요 영감님은 이런 집에 혼자 누워있는 것이 철양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좀처럼 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So he sat up and sang a song 다리 돋네 다리 돋네 정산 위에 다리 돋네 개가 짓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